오늘 늦었지만 시청자 분들께 잠깐 인사 한 말씀 드렸어요. 네 안녕하세요. 허수경이고요.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할 텐데 예쁘게 봐주세요. 허수경 선배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신 여성 MC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. 프로필을 좀 찾아봤더니 피켓걸로 데뷔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긴가요?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렸잖아요. 문화라에서 86아시안게임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나이가 다 나왔네요. 86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열렸고 86아시안게임에 우리 보통 그런 국제적인 행사 보면 그 나라명을 든 피켓걸들이 있잖아요. 86아시안게임에 그런 피켓거리 필요한데 그래서 각 대학의 무용과, 체육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몇 명씩을 선발해서 그 피켓걸를 하게 된 거예요. 어느 나라 피켓? 저는 필리핀이었어요. 필리핀? 근데 필리핀 다음이 홍콩이었어요. 그 홍콩을 든 언니가 도지원씨.